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아무 것에나 함부로 맡기지 말아라 술한테 주고 잡담한테 주고 놀이한테 너무 많은 자기를 주지 않았나 돌아다 보아라 가장 나쁜 것은 슬픔한테 절망한테 자기를 맡기는 일이고 더욱 좋지 않은 것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일이다 그야말로 그것은 끝장이다 그런 마음들을 거두어들여 기쁨에게 주고 아름다움에게 주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에게 주라 대번에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세상은 젊어지다 못해 어려질 것이고 싱싱해질 것이고 반짝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기를 함부로 아무 것에나 주지 말아라 부디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말아라 그것은 눈감은 일이고 악덕이며 인생한테 죄짓는 일이다 가장 아깝고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한테 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것이 날마다 가장 중요한 삶의 명제여 실천강령이다 내 뱀어 pm 내가 lubb 응원하는 엄마